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희석 전 국민의힘의 대변인이 이준석의 징계와 관련해서 윤리위원회에서는 무조건 징계를 하게 되어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준석의 성상납과 관련해서 징계가 예정되어 있는데 윤리위원회에서는 경고나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로 무조건 징계 양정을 할 것이다. 더 이상의 되돌릴 수 없는 징계 절차가 개시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희석 전 대변인은 10일 오전에 CBS에 출연해서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아웃서를 언급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권한으로 윤리위원회를 해촉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자 그런 시도가 있는 순간 여론은 또 바뀔 것이므로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징계는 무조건 받게 되어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윤리위원회에 들어가면 네 가지 징계 중에 반드시 하나를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리위원회가 개최 예정일이었던 지난 2일 날 그 2일 날에 이준석 대표가 바로 혁신위원회를 띄웠다고 하면서 그날 윤리위원회는 정적수가 안 돼서 열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24일로 연기를 했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얘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에서 무혐의 처벌을 내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진행자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아니다. 징계 절차가 개최됐다는 것은 일단 유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경고와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네 개 중에 하나는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징계 받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징계를 받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윤리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반드시 하나는 징계를 받아야 된다 해서 이준석이가 아주 막다른 골목에 와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받는다면 또 경고라도 받는다면 당대표 임기에도 영향을 주지만 본인의 목표인 노원구 상계동의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그걸 제일 크게 걱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지금 징계를 받게 되면 당대표를 그만두던 당대표는 언제 때가 되면 그만둬야 되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노원의 본인이 국회의원 출마를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베러왔는데 그리고 몇 차례 또 출마도 했고 그런데 패배를 했는데 무조건 징계를 받으면 공천 자체가 어렵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제일 크게 걱정하고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윤희석 전 대변인은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국회 부회장이 지난 3박 4일 동안에 격한 설전을 벌이는데 이준석의 캐릭터가 야당 대표면 모르겠는데 여당 대표로는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서 잠잠해질 것이다. 일단 정진석 국회 부회장이 싸움을 대상 안 하겠다고 하셨고 이준석 대표는 신경민 의원이 말하는 대로 하실 얘기 다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할 얘기는 다 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온갖 소리를 다 했죠 이준석이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준석에 대해서는 할 소리는 다 했고 또 상대방인 정진석 국회 부회장이 더 이상의 싸울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본인이 대답 대신에 웃고 만나 만나 하는 그런 액자의 글을 써가지고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이준석 대표가 여기서 더하면 이제 조금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도 너무한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다. 이제 할 말 다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서 더한다면 24일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인의 정치 생명이 달려있고 또 뭘 하면 또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소강 국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강 국면이다. 어쨌든 지금 이준석에 대해서 징계를 분명히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용욱 전 새누리당 의원도 이준석을 대해서 구태정치인이다 이렇게 지목을 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이재명 꼴 안 나려면 오세훈 시장의 충고대로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서 사지하고 이 나라를 뜨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력에는 늘 피비린내가 난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대의를 말하지만 그게 전부는 절대 아니다. 권력의 맛을 그 꿀맛을 보면 꿀단지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자가 국민의힘의 이준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용욱 전 의원도 이준석이가 권력 맛, 꿀맛을 절대 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당대표가 되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당대표되니까 내 밑에 국회의원이 100명 이상이 있더라. 내가 지시하면 언론이 다 나를 찾아오고 인터뷰하고 그리고 내 말이라면 다 기사가 된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부터 밑에 있는 당원까지 전부 다 나의 말을 듣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전후 복구를 위해서 간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바보인가? 24일 날 윤리위원회 전에 물타기 내지 시선 돌리기, 즉 국민전환용으로 갔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교부 차관 드미트로 세닉 차관의 방한 기간에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목적이 본인이 받고 있는 의혹과 거기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징계 양정과 관련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유옥 전 의원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5선 중진 의원 정진석과 그리고 마이너스 3선인 당대표 이준석의 살벌한 막장 싸움만 기억됐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의원들이 준 육모 반마기를 정진석 패기 위한 것이라고 한 것보다 더 기가 찬 게 있다. 이준석 본인이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도 그래도 참고 또 참은 것은 개혁을 원하는 젊은 세대가 눈에 밟혔으라고 했다. 정말 꼰대 위에, 꼰대에다가, 위선에다가, 오만에다가, 불손까지 거짓말이 일상적인 낡은 정치, 구태정치의 모든 것을 갖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을 위하는 젊은 세대의 세대가 눈에 밟혔다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정말 이준석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구시대, 구정치인들이 써먹던 그런 명분을 내셨는데 이게 꼰대보다 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여옥, 전 의원은 이준석이 갖추지 못한 것이 있는데 바로 냉철한 시각과 이성적인 태도다. 라고 하면서 그는 허구한 날 펄펄 뛰고 방방 뜬다. 그러면서 보시라. 권성동 대표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정진석이 혼자 나댄 것이고 이준석을 끌어낼 마음이 없다. 그리고 언론에 흘러나오는 말이 있다. 정진석은 윤회관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의 지지층을 준바라고 지칭하면서 준바들은 그 바라, 정진석 윤회관도 아니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이준석과 더불어 조롱하기 바쁘다. 하지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다. 5선 대 마이너스 3선, 60대 대 30대, 꼰대 대 젊은 구도로 피하려고 전략적 대치를 하는 것이다. 정진석 혼자서 이준석과 준바들을 상대하랴 누가 더 약적으로 보일 것 같든가.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진석 국회 부회장이 이준석과 상대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본인이 손해보기 때문에 하기 안 한다는 겁니다. 전여국 전여오인은 늘 열등감에 절여 있는 이준석은 힘자령하려고 준바동원영에다가 이른바 찌질한 이핵관을 앞세워서 정진석을 마구마구 공격하고 있는데 이핵관들의 SNS를 보면 개딸과 양아찌들은 절이 가라 할 정도이다. 구멍이 벙벙 뚫린 논리는 그렇다 치고 난사판 문장의 비문은 읽어주는 것 자체가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도 이준석은 선거 내내 손 밑에 가시처럼 굴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 시 이준석이 왔다 가면 지지율이 내려갔다 하는 여의도 뒷담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뒷담화가 가득하다. 이준석, 이재명 형 꼴 안 나려면 오세훈 서울시장 충고대로 사지하고 이 날을 뜨는 것이 최선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본인은 나는 우주를 뜨겠다. 우주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우주를 떠나겠다. 지구를 떠난다 하고 우주로 가겠다고 했는데 그게 실현될 것 같아. 이야기를 지금 전여옥 전 의원이 했고 전여옥 의원뿐만 아니라 윤희석, 윤희석 전 대변인도 이준석의 24일 징계 양정에서 무조건 징계가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이준석은 당대표도 위험하고 그리고 상계동 국회의원도 출마하는 것이 위험하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의 최대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당 안팎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